고구려 광개토왕 비문 십몇연조, 시대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해석 가능하다. 광개토왕 비문의 십몇연조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그 해석에 있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 국강상관계 토경평 안호태왕의 연호가 영락임으로 간단히 영락태왕으로 적기로 한다. 사실 영락태왕이 활동하던 시기의 시대 상황을 정확히 안다면 풀이는 의외로 간단하게 정리될 것이다. 비를 세운 주체국과 공적의 주체가 고구려이며 제19대 영락태왕이기 때문에 문장을 해석할 때 기록의 주체, 행위의 주체, 문장의 주어 또는 주제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 말은 특히 주격조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주제어를 많이 사용한다. 주제어는 경우에 따라 주어 목적어로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주어가 없다고까지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식당에 들어가 나는 비빔밥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볶음밥이라고 하듯이 여기서 쓰인 나는 이라는 말에 나는 주제어이지 주어가 아니다. 주제어는 경우에 따라 목적어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즉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을 때 나는 목적어가 되는 것과 같다. 또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한다. 라고 할 때 이것, 저것은 주어가 아니고 주제어로서 목적어이다. 그래서 단적으로 십미년조의 외는 주제어이지 주어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문장의 주어 또는 행위의 주체는 고구려 또는 영락태왕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외이십미년 내도해파에서 외는 주제어로서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도해파의 주어는 고구려 영락태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게 풀이한다면 외는 십미년이 오자 고구려 영락태왕이 바다를 건너 부수다가 된다. 즉 외를 십미년이 오자 고구려 영락태왕이 바다를 건너 부수었다. 가 되는 것이다. 외이십미년 내라는 한문 문장의 지격은 외로서 십미년이 오자가 되며 이때로서는 목적격으로 를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된다. 만약 외는 십미년으로서 오자 또는 외는 십미년이 오므로서라고 해석할 경우에 이 외는 주제어로서 목적어라는 것이다. 영락태왕 당시의 시대 상황은 신라가 영락태왕 즉위 이전인 서기 390년 고국양제 때 볼모를 조건으로 이미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해 놓았던 것이며 서기 391년 1월에 신라가 실성을 볼모로 잡혔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당시 백제는 외를 부추겨 신라를 계속 침범하도록 사주하던 시기이다. 이로써 고구려가 신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십미년 서기 391년이 오자마자 즉 1월 2월쯤에 바다를 건너 외를 격파하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백제가 계속하여 신라를 침략함으로써 신민으로 사무려 했기 때문에 6년 병신년 서기 396년에 영락태왕이 직접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대대적으로 공격하여 관미성, 바단성, 국성 등 모두 58개성을 취하였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기존에 알려진 해독불능 글자가 포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한당국이 감수자인 이기 선생이 제1대 회장을 지내고 계연수 선생이 제2대 회장을 지낸 단학회 제4대 회장을 지낸 이덕수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평안북도 독판을 지낸 분인데 광개토황비문을 연구고찰하여 대한민국 8년인 서기 1926년에 고석본을 편했다. 이 고석본에는 해독불능 글자 부분이 잇따라 침략하다라는 연침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한당국이 태백일사 고구려 국뽕기에서도 당시 시대 상황을 기술하면서 백제가 연침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그리하여 완성된 문장은 백잔신라 구시송민 유래조공이 외의신묘년 내 도해파 백잔 연침신라 2위신민이 된다. 신묘년조의 전체 문장의 풀이는 백잔과 신라는 예로부터 송민으로서 조공을 하여 왔으며 외는 신묘년석이 391년이 오자 바다를 건너 쳐부섰고 백잔이 신라를 계속 침략하여 신민으로 삼으려 하였다 가된다. 또 이상으로 고구려 국강상관계 토경평 안호태왕 비문의 신묘년조를 중심으로 풀이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